그때도 긴장했어. 우리 아들이 가서 대처 안에 따담고 있는데 전화통에 난리를 즐기는 걸 보고는 전화기를 탁 뺏어가지고 당신이 어디여 뭐하는 여자야 그랬더니 그쪽에서 전화를 탁 꺼냈어. 나하고 누구냐고 그러더라고. 야 우리 그 땅카락이지. 그 집이 그 여자가 뭐지 동네 사람들하고 그 여자는 또 술 처먹고 다니는 여자야. 술을 퍼먹고 응 같이 올려가지고 막 해놨으니까 가자고. 내가 칼을 들고 있냐고 내 칼을 팍 뺏어가지고 그냥 차에다 타고 나를 억지로 가서 갔잖아. 젊은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불안쳤잖아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니까 나한테 할 거 없고 우리 어머니한테 진실로 잘못했다고 빌어다니더라고. 그래서 다시 앉아. 내가 가만히 있으니 그 여자가 어떻게 할 줄은 몰래. 앞에서 빌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빌어가는 거 아니고. 여자들 둘이간 그런 지들이 이제 말을 했으니까 나쁘잖아. 우리가 이제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아니지.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정식으로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래 일어서서 딱 이렇게 우리 누구랑 잘못했다고. 믿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는 됐다고. 그리고 앞으로 누구든지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잘못되다니. 우리 어머니 그런 어머니 아니니까. 내가 내가 증명해야 우리 어머니 어떤 어머니인지 당신이 알기로 해. 이 함부로 말이야 짓거리고 다니고 말이야. 뭐 할 일이 없으면 집에서 남편이랑 잘 서기고. 그러고 나왔더니 여자들이 끔찍도 못하고 그렇게 가고는. 그래도 한 여자는 지금도 나 어디 가면 어디 가냐고 인사하고. 또 한 여자는 젊은 여자는 지인 남편이 죽어버렸어. 죽고 없으니까 그런가 뭐 인사에는. 저 볼 얼굴 보일 게 없더라. 그래서 그러고 사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어머니. 만약에 또 누워봐던 일 있으면 당장 말하세요. 내가. 거기에 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은 못해. 그래서 우리 아들이 무서워. 뭐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 그렇잖아요. 그래 난리를 키우고. 사지도 않은 말은. 지들이.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중하고. 예사하고. 상가. 그래가지고. 중을. 숨기는 도장은. 무슨 소리를 그렇게 먹고. 이 동의사람들아. 올려가지고. 내가. 그거를 이야기했다고. 그런가. 난 환경도 없고. 난 내 땅 팔았으니까. 그냥. 잘 됐다 싶어서. 내 눈으로. 사람 중에. 몰라. 이거 좀. 진짜. 사랑이 덮어지니까. 너무 예쁘다. 응. 그렇죠. 예. 원래. 배추가. 파래야만. 그게. 보기도 좋고. 쌀기도 좋고. 맛있어. 그걸. 다 먹을 때도. 은혜 보면. 파란도. 여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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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도. 모르는데. 그래. 고소하네. 응. 파란도. 그리고. 파란도. 고소하고. 맛있어요. 우리. 그대는. 파란. 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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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 뭐야. 보기. 이게. 파란도. 바다. 바란도. 먹어보니까. 요걸 좀. 요걸 좀. 비타민을. 요걸. 요. 맞아요. 요렇게. 그래야지. 이게. 그냥 해봐요. 흥세가. 날이야. 날이. 쎈다. 10분간 과자 주실래요? 응 안 잤어요? 응 고기도 안 잤습니다 목도 안 잤습니다 연기도 안 잤습니다 진짜 못 잤 아겠다 안 잤어요 말야 가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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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지jak 가부지기 charitable 가부지기 가부지지 가부지기 그adan 가 existential 가부지기 이라고 얘기해 가지고 불구여 붙여내는 요사에는 뭐 그거 사람 아시잖아 그거 뭐라고 그런거죠. 처음 들었네 장갑이 없나? 너랑 나도 발라볼까? 응 그렇지 그렇지 어떤거 뽑고 그렇지 이 아이 이제 보니까 배우게 하던데 장갑은 바깥에 있는데 그 장갑을 장갑 끼고 손을 씻으세요 그래야만 그 장갑이 이정도가 있어도 내가 못찾다고 있어서 땅에 썼던거구나 그 장갑이 치면 딱 맛있더라구요 아 아 아 이건 씻으세요 장갑을 끼고 띄워가서 씻어 뭘 씻어? 손을 씻고 장갑을 끼고 손을 씻으라고 장갑을 씻으라고 그리고 그 옷을 벗고 해줘 옷이 다 무뎌 뭐 나 또 옷 사달라고? 하하하 안 돼 묻어 봐 이거 죽게 놀다 여기다 해 보조가가? 여기를 해도 돼 이거지? 어 그래도 돼 여기다 놀고 아니 봉지 하나 죽겠네요 봉지 이 봉지를 하나 좀 만들어 이제 만들어 그다 해놔 이걸 이거 다 마다 찾고 안 돼 자 그다 만들어 그다 해놔 가서 손 한번 씻어 멸다 그거 장갑은 씻어야 돼 장갑을 오래 놔뒀던 거라 장갑을 씻으면 안 되는 거지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손 씻어 핸채로 씻으면 손을 씻어 장갑을 씻어 멸당이 또 한다니 선생님이 또 찍어야지 그쵸? 멸당하는 것도 한번 찍어야지 그 큰 거를 예 큰 거를 별도로 해가지고 별도로 좀 담아 놓으세요 이게 이게 그런 거는 또 그게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소금을 많이 끌여야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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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묻었으면 되니까 여기 묻었어도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싫어 거기다 해놔요 한번 거기서 꺼내야지 거기다 내놓지 말아요 그럴걸? 난 누나가 꺼내놓고 할게 난 이거 하더라고 그것도 대박이다 아 저렇게 하고 내꺼라 집어넣어 내꺼라 집어넣어